꿈에 우리가 불구경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이건 뭐 십중팔고 큰 돈복 터질 대박 꿈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불구덩이에 동전을 집어던지고 앉아있었다. 그런 상태에서 또 꿈을 깼다면 이건 또 좋은게 아니죠. 그런 날은 얼른 김밥 한 줄고 사서요. 어디론가 소풍이라도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. 불구덩이에 재물복을 집어던진 꼴이니까요. 이렇게 되면 그 오행 화극금 즉 볼 속에 그 노가 없어질 돈이 그 암시가 돼버립니다. 괜히 그런 날 그 주식 뭐 기웃거려봤자 크게 그 손실만 봅니다. 괜히 그 집에 앉아있자니 꼭 그런 날은 그 불청객이 꼭 찾아옵니다. 평소에 그 금전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신용도가 낮은 그런 지인이 꼭 돈 빌려달라고라도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. 또 아니면 그 안사도 될 어떤 그 고가의 물건을 그 판매자의 그 화술로 인해서 덜컹 그 카드 결제라도 또 하게 될 일이 꼭 생활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. 돈의 그 누수를 부추킬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. 꿈에 그 불 본 것만 기억하고 그 로드를 또 그날 따라 뭐 10장 20장 막 이렇게 산다. 그러면 이건 뭐 토요일까지 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. 모두 그 꽝입니다. 불 속에 그 동전을 집어던지고 무슨 그 좋은 일이 있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또 각인 효과가 또 생긴다고 하니까요.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그 재수 있는 그 불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의 무대에서 그 손에 그 혹시라도 또 동전을 주고 계신지 꼭 그 그런 꿈을 꾸는 날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는 그 꼭 손을 더 꽉 그 움켜주시기 바랍니다. 죽어도 그 불구덩이에 그 동전을 집어던지는 그런 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 동전을 집어던지는 곳은 그 정해졌죠. 분수라든지 흐르는 물가 또 묻을 일이 있다면 또 자연의 그 땅 속 이런 곳에 그 동전을 또 집어던지거나 또 묶게 된다면 좋은 일이 또 반드시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. 10원짜리 동전 그 주주 단가가 이게 꽤 그 비싸더라고요. 또 무엇보다도 또 10원짜리 그 동전의 그 색이 있잖아요. 색이 그 금빛이기 때문에 적어도 또 우리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에 관심 있는 그 우리들에게는 이 동전이 그 동전이 아닙니다. 10원짜리 동전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이 그모아입니다. 그모아.